5, 4, 3, 2, 1 암그런 클래스 어디 써야구요? 다 그런거지 크로스 잎 크로스 라는 크로스 2,5,3,5,4,5,4,9,5,4,4,5,4,5,4,5,1,2,1,2,2,2,1,2,2,2,2, 도르투자 사용을 한 번 더 보네 아직 크로스 할머니 왜 또 벌써 나갔어 수학 5초 더 확인들 하세요 2오크 수학 5초 더 칼 조심! 3 2 이나봐요 2조 2로 아 도르투자 들어와 해논다가 2번이 낭만 1조 때 나와야돼 침범 앞으로 와요 우리 뒤에 있어 크로스 도르투자 나와 도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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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3 4조 1 도르투자 이 사운드 나가시구 탈령법조 올거에요 검귀들 칼 피에요 칼 오른쪽에서 오는 칼 됐고 방벽 올리고 안으로 들어와요 멀리 나갈 필요 없어요 밀리들 옆에 있는거 잡아요 그냥 도저 킬 칼 피에요 던진 칼 조심해요 상칼 옆에 거 잡아주고 디아딜 하세요 멀리 가지말고 디아딜 해요 여기서 디아딜 해요 디아딜 괜히 딜낭비 하지말고 밀리 쪽에 콧벌 연마 한 번 디아딜 디아 차단하지 마세요 이거 밀리들이 디아 차단하는거 같은데 차단 절대 도우 뒤로 올라간다고 차단하지마 그리고 나랑 팀과 보리투니 검귀나왔고 디아딜 해요 디아딜 해요 끝까지 계속 원딜들 물리들 검귀를 오고 원딜들 디아딜 하세요 차단하지마요 차단하지마요 타겟 닦아요 원걸이 앞으로 붙어요 그리고 네모까지 정확하게 붙어요 형 앞에 좀 봐줘요 원걸이 오른쪽으로 좀 와야돼요 오른쪽으로 와요 다이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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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와요 다이야봐요 왼쪽으로 와요 다이야봐요 왼쪽으로 와요 이동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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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옆에 나오면 왼쪽으로 정발 정발 살았으면 됐어 3명 안맞겨요 아 괜찮네 형 형도 익숙해져야지 응줘요 앞으로 딱 와요 딜 다 밀어봐요 그리고 다음 지옥폭스 오디션 30% 밑으로 까봐요 13초 전 13초 전 13초 전 넘어갔어 네 환영 왔구 앞에거 잡고 디아디를 할거에요 칼 피해요 제 집좋 제 집만 쓸게요 타야나 경계쪽 디아디래요 멀리 가지 말고 디아디를 하세요 디아디래요 디아디래요 디아딘 디아딘 40%까지 할거에요 40% 수압 올거구요 기록 대상자 선봉이랑 할부형 그리고 산티 확인하세요 8초 전 선봉이 끝나면 오는거에요 이거 끝나고 수압 와요 대상자 외곽으로 10초 전 디아딜 계속 밀어주세요 40%까지 할머니 정보 몇개있어 50초 남았구 확인했구 디아딜 컷해요 디아딜 컷하시고 검귀딜 하세요 검귀딜 하세요 검귀딜 지금 빡세게 밀어야되요 흠흠흠흠 물량 안되시는데 물량 먹어요 멈춰요 정표올거구 정표올거구 앞으로 딱 붙어요 내가 쳐볼게 형 본진 좀 봐줘요 본진 어우 본진 오른쪽으로 다이아 됐고 끝까지 가요 집중 마무리 됐고 디아딜 해요 여기서요 멀리 가지말고 내가 데리고 가줄테니까 거기있어 에 수압올거요 대상자 나가요 마지막 수압이에요 이게 냠들 밀어요 물량 안먹는 사람들 물량 먹고 블럭 한번 더 올려줘요 지금 지금부터 아파 다이미 멀리 도착 그 퍽 이리 이리 아 택 택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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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생동기 아직 앞으로 붙어요 이거 안쓸리면 끝나는거에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와요 왼쪽으로 정보 올리고 취업울려 오른쪽으로 오케이 잡았고 무기가 흰 도검 나와